내년 광주 전남의 공립교사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200명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광주의 경우 선발 인원은 초등 10명과 유치원 9명, 중등 52명 등 총 77명으로 작년 145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, 전남에서도 713명에서 602명으로 선발 인원이 100명 이상 줄었습니다. 시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정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선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.